자 이 그림의 제목은 나는 권력자다 권력자의 칼을 한번 그렸어요 이제까지 칼은 지켜주고 방어하고 지배하고 이거는 그냥 권력의 힘 자체를 그냥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칼에 있는 에너지는 권력의 에너지 권력이 엄청 무섭죠 권력이란 불에 타 죽는 아가들이 현대에도 많잖아 그치? 거기 굴라방처럼 들어가다가 그 정도로 무섭고 하는데 그 권력을 그래서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배하고 싶고 휘두르고 싶고 권력자 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권력의 힘을 인정하고 멋지게 쓰고 살고 싶은데 두려워서 쓰지 못하는 아가들이만 그림이에요 권력자의 칼입니다 권력자의 칼이 권력자의 칼이 권력자의 칼이 칼이 권력자의 칼이 권력자의 아анняia 권력자의 칼이 여의 Xavie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